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겨드랑이에 사마귀가 났었어요. 사마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목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드름은 아니고. 너무 아픈 거예요. 쓸려가지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가서 레이저 치료 받고 왔습니다. 마취주사도 받고 겨드랑이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약간 따끔따끔합니다. 샤워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운동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수영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오늘은 밴드 업을 하기로 했죠. 드디어 마지막 밴드입니다. 감기는 많이 좋아졌고 두드러기는 아직도 있고 알레르기가 올라가요. 저 지금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겨드랑이가 너무 아파서 스트레칭을 많이 못했는데 평소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요거 총소기가 또 총소로 하나 들어왔네요. 아까 여기 막 온 것 같은데 두 번씩 총소하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밴드입니다. 빨간색 네 아암 이яг launch 이ium 네 아암 그러면 네 아암 네 아 네 아암 그럼 고춧가루 아구 매우 시끄럽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운동 끝나면 이 로봇청소기 필터를 다 비워야 됩니다 일단 1세트 해볼게요 얼마나 힘든 건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충전기 섬유 코드를 먹으려고 연기 섬유 코드 바로 이 세트 하겠습니다 할만한거 같아요 할만한거 같습니다 할만한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아요 힘들어요 확실히 밴드가 체력이 약하니까 밴드를 했다는 느낌이 안들어요 이럴수가 체크한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붙이 안들어요 외식을 보면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앉으셨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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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4세트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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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라기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오늘은. 윗몸을 느끼기. 10개씩. 10개씩 5세트. 10개씩 5세트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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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